한 명씩 끝까지 공 못 주게 해. 이제 1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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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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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울 해! 11.9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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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울 해! 파울 해야 돼요. 파울! 끊어, 끊어. 파울해. 파울해! 파울, 파울! 아니! 파울 해야 돼! 자, 무조건 해야죠. 올라와서 이제 내 얘기 아니야. 아, 이동국이 5반칙이에요? 하나, 둘. 이동국.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형태기, 형태기. 형태기, 형태기. 이빌명기, 에이스 나온다, 이제. 에이스. 수고했어. 어디를 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동국이 5반칙 퇴장. 그리고 이형택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형택. 6.6초가 남아 있습니다. 6.6초. 이번에는 못 넣고? 못 넣고? 아니, 그런데 이거 둘 다 들어간다 보고 3점을 찍어야 되거든. 자유차 하나 못 넣어주고 다음 거 넣고 와가지고 3점을 딱 내면 끝이야. 자, 파이팅. 1구, 앉아. 안 들어갔어요. 브라모. 그렇지. 리바운드, 리바운드. 형태기 형, 나와 있어. 리바운드, 리바운드. 나가 있어. 형, 나가 있어. 형, 나가 있어. 이제 리바운드 잡아야 됩니다. 리바운드 잡아야 돼. 김원병. 김원병. 들어갑니다. 2점 차. 2점 차. 2점 차. 2점 차. 천천히. 받아, 받아, 받아. 받아야 돼. 어딨어? 어디로 가?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받아, 받아, 받아. 받아야 돼. 어딨어? 어디로 가? 야, 씨. 야, 왜 가지고 나왔어? 타임아웃. 결정적인 실책. 홍성은도 오반칙이에요, 이러면. 어딜 줘? 왜? 오반칙이요. 결정적인 실책이 나왔습니다. 성은이 오반칙. 병현이. 병현이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너 도반칙 많이 나와. 아니, 병현아. 가까운 데 줬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왜 그걸 안 잡아줘. 이게 이제. 골을 잡으라고. 아무도 잡아서 다 슛 써려고 올라가야 돼. 자유투 2개 다 들어가면 사실상 승부가 끝납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리바운드해서. 하나는 못 넣어야지, 하나는. 윤경 씨는 치고 나와서 카운트. 소소스냐?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리바운드. 넣지 마. 3점 차. 3.6초. 다 들어갑니다. 이러면 시간이 없어요. 안정환 던져야죠. 안정환 3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40, 4대 40.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열심히 했는데. 아...